대구 막창 곱창 구이입니다 저는 충청도에 살지만요 충청도에서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또 해 먹을 수 있어요 또 형님께서도 이렇게 다진 마늘 형님께서 보내주셔서요 곱창구이 막창 곱창이요 이렇게 양념장 찍어먹는거 뭐지 이거 쌈무 그 다음에 이제 소스랑 고추 마늘 이렇게 해서 근데 우리 또 한국인 밥상에는 국물이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기저 먹다 남은 부대찌개랑 해서 곱창 막창 대구 곱창 막창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